안녕하세요. 진행성 근위축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질환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 내용을 준비함에 있어서 사실 지금까지 연구된 연구 논문들 그리고 텍스트북 그리고 국내와 해외의 여러 자료들을 통합해서 통합적으로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해서 각 장의 매 첫 장마다 저희가 참고한 문헌과 출처를 밝혀두었음을 미리 참고 부탁드립니다. 진행성 근위축증이라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논문에서는 진행성 근위축증에 대해서 드물게 나타나는 특발성의 성인기 발병 질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하위운동신경원성증후군을 지칭하고 척수 앞불세포와 뇌졸기 운동액을 포함한 하위운동신경세포의 변성이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각자료를 잠깐 참고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브레인에서 척수까지 내려오는 상위운동신경원 그리고 척수에서 근육으로 내려가는 하위운동신경원이 있죠. 여기서 이 부위, 앞불세포와 하위운동신경세포에만 변성이 오는 것을 PMA라고 원칙적으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질환들이 대부분 운동신경원성 질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서 간략하게 운동신경원성 질환에 대해서 한 번 노표를 준비해봤는데요. 상위운동신경원이 있고 하위운동신경원이 있다고 봤을 때 주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겉질척수로와 겉질순내로에서 발병하는 질환들로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하위운동신경원세포에서 겉질척수로를 타고 내려오는 하위운동신경세포에서 변성이 있는 것을 바로 PMA라고 하고 그 위에 보시면 상위운동신경세포와 하위운동신경세포의 공동변형이 있을 때 근위축성 가축경화증, 오늘 두 번째 발표할 ALS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 질환의 전형적인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원인은 현재까지 불명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뼈대 근육의 약화를 일으키는 운동신경세포 질환입니다. 치유가 불가능한 근 약화와 위축이 나타나고 근섬유 다발 수축이 보이고 남성이 여선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고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3배에서 7배 정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거 중년기에 호발하고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선행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인구 대비 발병률을 보면 인구 천만 명당 2명 정도 발병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의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인데요. 1850년에 프랑스 신경학자 아란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 PMA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동시에 그 DCN라는 학자도 자신이 이미 1년 전에 이 PMA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들어보시면 익숙하신 이름 바로 이 DCN일 텐데요. 바로 그 DCN 진행성 근이양증을 발표한 그 DCN가 맞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이 PMA와 진행성 근이양증을 간단하게 비교한 표를 첨부해봤는데요. 먼저 호발식에 있어서 PMA가 청장년기 이후에 발병하는 반면 근이양량증은 유년기에 주로 발병을 하고 PMA가 먼 쪽에서 발병하는 반면 근이양량증은 몸 쪽에서 먼저 발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PMA가 비대칭성인 반면 근이양량증은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많을 볼 수 있고 PMA가 국소성 신경환성 질환인데 대비해서 근이양량증은 확산성의 근육병입니다. 한 명 더 언급할 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장마틴 샤르코라는 학자입니다. 이분도 또 익숙한 느낌 되실 텐데 바로 오늘 세 번째 발표할 샤르코 마르투스 병의 그 샤르코가 맞습니다. 이분은 참 다양한 업적을 가진 학자분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바로 1870년에 최초로 근육축성 가쪽 경화증, 루게릭병이죠. ALS 질환을 보고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당시 보고에서 밝히기를 ALS는 1차 손상이 상위운동 신경세포에서 먼저 나타나고 하위운동 신경세포 손상이 2차로 나타나지만 PMA는 하위운동 신경세포의 단독 변성이다 해서 PMA는 ALS와 다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이 PMA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은 조금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초기 임상 진단에서 병변이 상위운동 신경세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 PMA 환자들 중 상당수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ALS로 진행이 되고 생존기간 동안 이 어퍼모토 뉴런 손상 징후가 없는 경우라도 사후 부검에서는 어퍼모토 뉴런이 사실 손상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PMA의 인상적인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외향적인 모습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잉시의 어깨와 팔의 과도한 저침이나 허리의 로도시스가 많이 증가하고 배근육이 약화돼서 배가 볼록 나온 모습 등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근육의 진행성을 가진 이완성 약화가 일어나고 근위축, 근섬유 다발 수축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위 운동 신경원성 질환의 전형적인 힘줄 반사의 감소와 소실을 볼 수 있는 반면에 감각과 지각은 대체로 정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 쪽 부의 약화가 먼저 나타나서 특히 손의 뼈 사이근이나 엄지 두덩근 등의 위축이 특징적이고 갈퀴솜 변형 등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후기에는 가로막과 갈비 사이근의 마비로 호흡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말개는 생명중충까지 침범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앞쪽 하지 근육들도 많이 약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종아리에서는 가성비대가 나타나기도 하고 달쳐진 보잉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논문에서는 PMA의 병의 진행 속도가 짧게는 몇 개월에서 1년 사이에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고 또 몇 년에서 몇 십 년간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발병 당시 숨내 근육, 즉 말하기, 씹기, 삼키기 근육이 대체로 정상이지만 환자의 40% 정도는 팔다리 근육 약화가 발병한 후에 평균 19개월, 즉 1년 반 정도가 되면 약화가 시작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숨내 근육 약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ALS의 진행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진행 속도 또한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른 논문에서 ALS와 또 다른 모토질환 관련돼서 특별로가 실린 적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PMA에 관련한 논문 내용 중을 살펴보면 척소 앞불세포에만 변성이 나타나는 것이 PMA의 확실한 진단 지표라고 여겨왔지만 사후 부검 연구를 해보니 PMA 환자들의 50에서 85%까지 거칠 척수로 병변이 보고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병변이 관찰된 환자들의 경우 생전의 상위운동 신경원성 병변이 인상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병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논문에서는 이 PMA를 인상적으로 세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60% 정도는 사실상 ALS와 같다고 보고하고 있고 23% 정도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퓨어 PMA 즉 독립적으로 하위운동 신경세포에만 변성이 나타난 경우 그리고 15%가 다른 유전성 질환과 여러 가지 요인이 섞인 상위운동 신경세포, 하위운동 신경세포 변성이 혼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온셋 연령은 젊을수록 상위운동 신경세포 징후 발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마디로 젊은 연령에 발병할수록 예우는 좀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위운동 신경세포 징후가 발현이 되든 안 되든 진행 속도와 생존 기간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 PMA라는 진단 자체가 굉장히 좀 이유가 힘든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병 후 3년 생존률은 67%에서 70%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발병 후 5년 생존률은 40%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힘든 질환인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좋은 사인을 발견할 수 있는 뭔가 근거는 없을까 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적어도 4년 이상 먼 쪽이나 몸 쪽에 아주 국소적인 부위에만 침범이 제한되어 있다면 비교적 예우가 양호한 것으로 현재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우와 중재를 함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단적인 난해함입니다. 최소 두 군데 이상의 근절 세포에서 하위 운동 신경세포 병변 징후가 전기 생리학적으로 관찰이 되고 이것이 진행성이어야 하고 다른 하위 운동 신경세포 증후군을 모두 배제해야 PMA로 진단합니다. 말씀 들어보셨듯이 이것이 좀 쉽지 않은 진단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텐데요. 한 가지 더 어려운 것은 이것이 원래 ALS하고 함께 많이 진단해서 거론이 되다 보니 원래는 ALS 평가 지표인 ALS코어 진단에서 함께 간별하는 진단 항목이 있었는데 이것이 98년대에 의해 삭제되면서 현재 유일한 검사 평가 방법인 리드리엠지로는 하위 운동 신경세포의 기능 부전은 진단이 가능하지만 증상이 없는 상위 운동성 병변으로 진행될 경우 이것이 매우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PMA 환자 관리를 위한 최대 난제는 면역학적 요인이나 유전학적 요인으로 발병한 다른 운동 신경원성 질환과의 간별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먼적 근육 침범과 근 약화를 특징으로 하는 몇몇 유전성 근육 질환과 PMA가 혼잘된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PMA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부분이 숙제로 났는데 몇 가지 키워드를 추려보자면 첫 번째는 잔존 기능,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조 도구, 마지막으로 호흡 보전과 같은 키워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근력으로 어떻게 ADL을 가능하게 해드릴 것인가, 그리고 남아있는 삶의 질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존해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남아있는 근력의 최대의 어떤 보존을 위해서 구축 방지나 ROM 운동, 하지만 근육 침범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격렬한 능동 운동은 공기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피로가 없는 범위 내에 컨디셔닝 운동, 즉 유산소나 수염 같은 운동은 몇몇 연구에서 제안할 만하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PMA 환자의 예우 지표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호흡 능력입니다. 특히 발병 6개월 이내의 호흡 능력이 예우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호흡 기능의 평가와 관리는 그래서 PMA 진단 직후부터 필수적이라고 많은 논문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MA와 관련된 연구 논문을 두 개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논문은 미국 의학협회에서 발행하는 자마 뉴럴로지에서 2007년도에 37명의 PMA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코어트 연구입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3개월마다 침범 부위가 평균 53%씩 증가하고 PMA 진단 18개월 후에는 22%의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모두 호흡 기능에 약화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PMA 진행 경과 핵심적인 예우 요인이 바로 폐활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병 초기 6개월 동안 폐활량의 감소가 침범 부위 증가와 기능 소실의 매우 중요한 예우 지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병 연령이 젊을수록 진행 속도는 빠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존률에 있어서는 근 약화가 처음 발병된 후 1년에는 모두 생존하지만 5년 경과 시 45%, 9년 경과 시에는 30%의 생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에서는 PMA 예우는 ALS만큼이나 좋지 못하다. 추적한 환자들 중 13명이 확실히 상위 운동신경세포 병변이 이행되었고 임상적으로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진행 속도는 똑같이 빨랐다 해서 ALS 표준 평가에 따라서 적어도 2개 이상 평가 항목에 상응하는 환자라면 ALS 환자를 위해서 중재하는 모든 방법이 PMA 환자를 위해서도 적용되는데 분명히 이점이 있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논문에서는 PMA와 ALS의 그렇담 차이는 무엇인가에 관한 뉴럴로지 논문인데요. 여기서 가장 뚜렷한 차이는 생존기간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중년 발병과 남성 후발이 ALS보단 더 뚜렷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참고한 문헌과 출처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